네, 사건의 피플 시간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제주도 한 달 살기 여행을 떠난 조윤아 양 일가족, 결국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많이 샀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특히 어린 영혼에 대한 가슴 아픈 명복을 빌지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막을 수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또 특이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윤아 양 한 달 살기 떠났다. 이거는 사실 별로 특이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이게 한 달 살기가 아니다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교수님? 네, 이 가족의 부모가 여러 번 체험학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데 이제 그 집 안에는 경찰이 이거 따고 들어갔을 때는 생활 흔적이 거의 없었다. 청소도 거의 안 하고 그 바깥에 우편물이 쌓여있는 건 당연해지만 그 안에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이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한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때부터 좀 위험한 가족이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곱 번이나 체험학습을 신청해서 상당히 긴 기간 아이와 함께 쉽게 말하면 학교를 안 간 거죠. 그냥 단순하게 학교를 안 간 건데 집은 지금 먼지가 쌓여있다. 왜 그런지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아직 경찰 수사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빚 문제도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게 혹시 뭐 빚 독촉 때문에 집을 비우거나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왜 집을 계속 비우고 있는지. 심리적인 어떤 거리 두기가 있었던 거죠. 그 집 자체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겉돌기 시작하니까 계속 겉돌는 상황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다른 쪽으로만 돌아 나오는 그런 체험학습을 핑계로 해서 그 아이와 그 가족의 삶이 진짜 바깥으로만 도는 불행하고 사실 좀 위험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패턴하고는 전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집에 있지도 않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상 여러 가지 특이하게 지켜볼 부분들이 있나요. 완도에 느껴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완도에 애초에 계획된 것보다 5일이 늦었는데 그런데 완도에 도착해서도 지속적으로 해남과 강진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봤을 때는 애초에 이 계주도 간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완도에 바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완도로 간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완도로 가기 전에 그 주변을 좀 돌아봤다고 하나 그런 정황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윤왕의 아버지 조 씨의 고향이 완도나 이쪽 근처다라고. 외갓집이요. 부친의 어머니 쪽이죠. 외갓집이요. 그렇죠. 외갓집이요. 거기 고금대교 너머 쪽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연구는 있지만 지금은 사시는 분이 없다고. 아는 분은 없죠. 그런데 어렸을 적 추억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상황을 이 가족이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교수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거나 사람마다 개개인의 성격이 다르니까요.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숙소를 예약하거나 뭔가를 쓰는 것. 많은 분들이 이러거든요. 아니, 비덕다고 놓고는 그 비싼 방을 어떻게 예약했대?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행동에도 어떤 주의할 점이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애초의 패턴과 정반대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남보여주는 식으로 보여줬을 때는 그건 사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마지막에 어떤 형태를 무엇인가 의미 있는 점을 찍히기 위해서 그런 의외의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별로 그렇게 쓰지도 않았던 고가의 어떤 것을 산다든가 아니면 그걸 소비한다고 하는 것은 루틴에서, 평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요. 저희 YTN라디오도 많은 사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진행하고 있고요. 또 뉴스마다 이런 뉴스 뒤에는 항상 도움의 손길을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는지 잘 안내가 돼 있습니다. 손길만 뻗치시면 가장 나쁜 선택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방송 중간에 말씀드리고요. 조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있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비난하시는 분들은 그 부모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아이는 자기 선택으로, 자기 선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교수님도 학대의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학대는 형태가 다양하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를 안 보내고 본인들과 그 어려운 생활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게 학대입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떠돌면서 다시 돌아다니게 하는 것들. 그 나이에는 학교를 보내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고 본인들이 못하게 되면 공적으로 맡게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것을 반기하면 그 자체가 학대입니다. 학대의 정의가 아이를 때리거나 이런 것만 아니거든요. 거기서 몇 달 이상씩 그런 상황이 반복됐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전수조사를 한번 전국적으로 돌렸더니 말 그대로 소재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이 밝혀져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일단 체험학습을 너무 많이 쓰거나 체험학습은 뒤에도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사실 이거는 교사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학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절대 탓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시스템적으로 걸러질 수 있었다면 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체험학습의 보고설례라는 건 아니고요. 체험학습이 진행되는데 이게 반복되고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고 하면 최소한 교사, 교사가 어렵다고 하면 교감 단위 아니면 장학사 단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사도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담임이고 그러면은 그럼 그 윗 단위에서 확인을 어떤 시스템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이 없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이걸 하겠다고 발표가 어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확인을 조금 했고요. 만약에 체험학습도 조금 정황상 어색하다. 이건 절대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서서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럼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주변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좀 눈여겨봐야겠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뉴스가 아주 커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CCTV 얘기였어요. 분리수거도 다 하고 아이를 업고 가방도 메고 있고 그런데 아빠는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정황을 보면서 뭔가 이런 상황 이렇게 움직이는 가족들을 보면 저희가 앞으로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점이 많죠. 일단 밤에 밤에 애를 들쳐 얻고 나오는 게 이상하죠. 아프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놀러 갔는데 야반도주도 아니고 당연히 다음 날에 체크아웃이 돼 있는데 그러겠다는 것은 분명히 그 숙소 주인이 체크를 했어야 되지만 보통 그런 데는 이제 무인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빨리 나서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체크하기 힘들고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불이 나게 이제 막 나왔거든요. 나온 상태에서 거의 그 시각에서 불과 두세 시간 안쪽으로 이제 바닷속에 차가 위치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건 참 방법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는 만약에 어떤 설득을 통해서 성인이니까 어떤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쳐도 아이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축 늘어져서 엎어졌는데 중심선도 좀 어긋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미리 아이의 반발을 좀 막기 위한 행동들을 부모가 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나요? 그 이전부터 23일부터 28일, 29일부터 30일까지 그 빌라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 밖으로 안 나왔죠. 그런데 열쇠짜리 아이가 유원지에 갔는데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바닷가에 모래사장으로 밟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거기서 뭐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휴대폰이 좀 빨리 꺼졌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뭘 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미 숙소 밖으로 나오기 전에 숙소 안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세 사람이 장례식장에 안체되어 있고 이제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서 좀 추가로 사건의 정황이 밝혀질 게 있을까요? 약동물 검사가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 네. 혹시 이제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뒷자력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행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익사를 했는지 여부도. 그러니까 이미 그 상태에서 통제가 돼 있을 상태 약물이나 이거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는 사실 공포심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안 드는 게 또 이상하죠. 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었고.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운전석에 열림장치기는 열려져 있었고. 이제 이제 파킹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어축.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가의 차들은요. 시동이 꺼지면 자전거 파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중에 따로 좀 다른 게 그거는 아닌데 제일 의문을 가는 건 그런 거죠. 안전벨트를 왜 맺느냐. 본인이.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의 선택하는 분들은 안전벨트를 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탈출할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거기를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안전벨트를. 아예 묶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혹들을 가지고 또 비극의 다른 방향으로 새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사건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는 물살도 안 세고 근처를 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80m 지나서 그것도 뻘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는 거기가 보임들의 생업터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경찰은 마지막 CCTV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가두리 양식장에 막혀 있었기 때문에 추정은 알고 있었죠. 대충 어디 있을지. 왜냐하면 나간 형태의 조금씩 밀려나가거든요. 빠져도. 그러니까 한 번 쭉 나가지 않습니다. 조석 간만의 차가 또 있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할 때 약간씩 약간씩 틀어지기 때문에 대략 저기 있을 것이다 해면서 하는데 문제는 시야가 나빴기 때문에 자무소들이 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견된 거지. 그런데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에 있습니다라고 발표해버리면 그 항구에서 생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무슨 구경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의 행동은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은 언론이 조금 성급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 인터뷰를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차량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정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충격을 받으면서 밀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국과수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언급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은 범죄 가능성은 적다라는 게 경찰의 지금까지의 판단의 근거입니다. 물론 더 수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겠지만.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 사건을 저희가 자극적으로 새로운 걸 발견하기보다 아이가 동반됐다는 것들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거 성인이 본인이 막 막을 수 없게 하는 행동은 정말 한계가 있다 쳐도 아이는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 앞서 학교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여행지 갔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혹시나 한번 들여다보거나 물어보거나 안 되면 좀 신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단서 같은 거 정보 같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원지 경찰서가 있습니다. 임시경찰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 사실은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맥없이 그냥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일부지만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좀 봐달라고. 그러면 사실 경찰서도 좀 그렇죠. 놀러 온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봤고 구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설득해갖고 했더니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래로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주변을 한 번쯤 보면 약간 유원지답지 않게 맥이 없고 좀 풀이 죽어있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부모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는 이제 표정이 바뀔 수 있는데 아이는 표정을 바꿔서 없기 때문에 적어도 관심만 가지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주변의 관심. 특히 이 유원지 주변에서의.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관심이라는 말이. 저도 사실 늦은 퇴근길에 한 번 많이 취한 여성분인데 전혀 모르는 남성분인데 도와주는 척하고 계속 부축을 하더라고요. 아 뭐야 이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안 그러고 가서 혹시 지인이세요? 경찰에 연락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이제 여성분이 동의하는 척해서 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만 누가 한 번 관심만 가져도 사실은 더 나쁜 일로 갈 수 있는 걸 약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종의 가리움 효과 같은 거죠. 가리움 효과. 주변에 딱 가면은 일단 무엇인가 나쁜 행동을 하려는 사람이 겁을 먹습니다. 그 한 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앵커님이 그건 되게 잘하신 겁니다. 네. 관심이라는 부분. 자 조윤아 양 가족은 정말 슬픈 일이고요. 또 여기서 빚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수사를 통해서 팩트가 나오면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흐를 수 있어서 그렇고요. 주변에 조금이라도 위기가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관심 한 번만 더 가져주십시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요. 자 프로페러님과 오늘은 사건을 날카롭게 파헤치기보다는 좀 사회적인 얘기를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비가 오는데 또 이런 얘기들 함께 나눠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